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평가원 시험이라는 것이 아마 교육청 시험하고 정말 다르구나 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세지가 한지 보다는 분명히 좀 이번에 또 평이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어려워서 표점이 좀 높아서 사탐 들고도 그쵸 사탐 표점으로도 가산점을 준다는 과탐의 가산점을 준다는 이공계 그쵸 지원은 가능하니까 들이밀게 하고 싶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자 아무튼 9월 또 수능 기대 봅니다 좀 평가원이 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저번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 관련된 기사를 스님도 한 두세 개 정도 읽어봤거든요 어 근데 이제 결론은 평가원 쪽에서도 그렇고 사탐과 과탐 간의 표준 점수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마 계속 노력을 할 것이다 이건 분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탐만큼 표점이 높게 나오려면 사탐이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 된다는 것을 6월 통해서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6월 요 정도 수준의 난도로는 과탐 표점 절대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희망 잃지 마시고 평가원에서 어렵게 만들어 줄 거고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 어려울수록 더 높은 표점 받는 거잖아 그게 또 시험 보는 묘미죠 자 아무튼 그래도 6월 평가원은 여러분의 실력을 정말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이기 때문에 우리 결과에 상관없이 해설강의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선생님이 지금 시험지를 받자마자 이제 1시간 정도 1시간 20분 지났거든요 시험지를 선생님도 받자마자 1시간 20분 만에 이걸 황급히 올릴 필요가 없잖아 이게 무슨 대국민 담화 긴급 속보도 아니고 말이야 오케이?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가보겠습니다 예상한 거죠 고지도 이런 거 나올 때도 우리가 항상 했는 대로 고지도는 동양과 서양 서양은 고대 중세 대항의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이 지도만 보더라도 이게 이제 종교 중심의 중세 시대의 세계 지도였던 것이고 이게 이제 톨레미 길게 말해서 푸톨레마이오스의 고대의 세계 지도죠 자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 자 이슬람교 제1의 성지인 메카를 조금이라도 위로 높이기 위해서 이 방위를 지금과 180도 반대로 한 거죠 이게 이슬람교의 세계 지도는 전부 이런 방위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의 위쪽이 지금의 남쪽이야 맞는 얘기죠 자 을 이슬람교 세계관 자료를 항상 선생님이 기출이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가원 시험은 자료 속에서 최대한 답을 끌어내야 돼요 오 맞겠다 이슬람 제1의 성지 제2의 성지가 있는 아라비아 반도를 지도의 정중앙에 두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병 나는 중국에서 최초로 제작된 세계 지도라 그랬습니다 그쵸? 요것은 서양의 세계 지도고요 중국의 세계 지도 중에서는 그나마 좀 가장 빠른 게 송나라 때 화이도 중국 화자죠 이 오랑케 중국과 오랑케 지도 그쵸? 병은 틀렸고 자 지구를 구체로 인식했다의 결정적 증거가 뭐라 그랬죠? 경위선 경위선의 존재 벌써 이러봤지만 가로선인 경선 아니 가로선인 위선 세로선인 경선이 있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또 하나가 이 친구는 또 요렇게 원뿔 도법의 형태도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임을 알려주는 대표적 증거가 경위선 이 경위선이라는 것은 지구가 한 바퀴가 360도라는 거 그거를 전제로 만든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구 구체의 증거고 경위선 그 다음에 이제 원뿔 도법 원통 도법 같은 거 또는 이제 그 신대륙에 신대륙이 그려져 있는 경우 요런 경우는 당시 지도를 제작한 사람들이 지구를 구체로 인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이 지도 같은 경우는 도법도 경위선도 보이지 않지만 요요요요 기후대를 나타내는 구분선이 곡선으로 돼 있죠 그쵸? 요것도 역시 지구를 구체로 인식한 증거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했습니다 출제할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도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그러니까 정의 얘기는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나에는 모두 지중해가 요게 이제 지중해죠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바다고 유럽과 아프리카의 사이바다인 지중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 빼고는 다 맞습니다 답은 3번 아프리카의 사이바다인 아프리카의 사이바다인 아프리카의 사이바다인 아프리카의 사이바다인